아...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 길을 잘못 탔어 아... 저리 갔어야 되는데 아이고... 물어보라 묘지가 왜 이러면... 아... 이거 어디로 가야되노? 아... 가겠나? 어두워서 못 가지 싶었네 돌아올 돌아올 하고 일단 한번 저녁에 봅니다 2km까지 까지도 아... 으아... 아... 으아... 으아아... 으아아... 근데 왜 사진이 뿌였나? 망패인데 이거 뭐해 이거 하나도 안 보여 아이씨 괜히 이리 왔네 이거 도로 따라갈걸 배터리가 얼마 없지 싶은데 불 끄니까 하나도 안 보여 아이씨 배터리가 가득한 거 같은데 가젠가 내려가있어 나 이거 보단 가고자 주변에 길이 여기 어선푸레하게 보이기는 보입니다. 앞에 골프장, 골프장인. 밤에 이 시간에 골프진을 사용해서. 여기 급내림인데, 내려가야 된다 이거. 길이가 여기 돌아가네. 길이가 여기 돌아가네. 길이가 어디지? 길이가 어디지? 길이가 없는데. 아 드디어. 고등학교 뒤쪽에. 올라섰습니다.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네. 아... 아... 이거 뭐 잘못됐다 이거. 길 잘못 탔어. 아... 저리 갔어야 되는데. 아... 이... 대이동으로. 또 이상한 길을 잘못 들어서. 내려오는 바람에. 아... 지금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. 길 잘못 탔어. 길이 많나? 아... 아... 며올들이 왜 이렇게 많나? 아... 아이고. 웃어버랍지. 뭐야. 벤치가 왜 이렇게. 이... 밭에 오는 길 아이가? 아이고. 네이밤. 아이고. 아이고. 며지가 왜 이렇게 많아. 어이쿠. 아... 하... 와 산불 드세요 가만히 있어 여기가 불 끄니까 가만히 있어 암흑이나 암흑 누구? 깜짝 놀랬네 괜히 밤길에 산으로 들어왔다가 밤에 많다고 함불 산길에 갈 일이 아니네 여도 많고 감이 쫄아가지고 어제 차를 놔두고 와서 차 가지러 갑니다 어제 왔던 곳에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왜 돼서 잘못돼가지고 어젯밤에 헤맹는고 어젯밤에 헤맹는고 능섬 한일쯤에 도착을 했는데 아 여기구나 여기서 좌측으로 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우측으로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산불 밤시탑 같았는데 고등학교 고등학교 뒤쪽 벤치봉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도착했습니다 보입니다 벤치봉에 큰 잔나무가 하나 있고 근강랜드로 내려서 내려서 이동으로 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들이 많아 근강랜드로 뒤쪽 펜스쪽으로 길이 이어지겠네요 공사가 한참 아 여기서 여기서 뭐 잘못됐네 이리 이리 가버린구나 이리 가버린다 아 아 어제 몰랐는데 이게 숲길에 묘네 아 마멸이 돼가지고 잘 안보이네 장군 윤공지 묘 해놨네요 나라를 구하신 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아무도 돌보지 않는 대밭에서 오랜 세월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게 나라입니다 묘들이 묘들이 도체에 있어서 어제 밤에 있던 줄 알습니다 볼 수 없어 고맙습니다 대흥교회 주차장으로 파선 했습니다 이동에 도착해서 차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차가 다 빠지고 영어짜 달랑 가봐요 아 아 아 깍지 않고 흘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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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